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여 무언가 내가 결심을 하면 시작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결심도 안 서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그러하다고 보이거든 그리고 직업도 잡지 못해야 돼 지금 뚜렷한 직업들 있잖아 그게 뭐 기술직이 됐던 내가 예술을 하던 뭐를 하던 이런 식으로 직업도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 맞아요 전문직이었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애초에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외국을 나가서 사는 게 이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외국물을 먹는 게 근데 부모님이 받쳐준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되지 못했고 해외 넘나드는 그런 일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리를 잡았을 거야 이미 뚜렷하게 근데 그게 되지를 않았네 소리가 나오는 거고 너는 무슨 일이 하고 싶어 우리 할머니 이렇게 뭔가 보거든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예를 들어 점을 보러 왔을 때 과거지사는 다 필요 없어 지나간 일이니까 그걸 어쩔 거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 원래 하던 일은 15년 동안 배워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엄마의 강의로 시작되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목표를 뭔가 바보된 느낌이 들어 아직도 이 사주는 정확히 정말 해외를 넘나드는 직업을 갔던 그게 뭐 여행이 되던 그런 직업이 되던 해외를 넘나들 생각은 없어 있었어요 그냥 다 놓고 해외에 가서 살까 이 생각 되게 많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국내에서 내가 무슨 또 직업을 잡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른 세계에 가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내가 뭔가 치유도 하고 치유라는 거 알지 마음에 치유던 그런 치유도 하고 자유로워야 되고 이건 뭔가 본인은 생각이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끌어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사주란 말이지 전혀 안 돼 그 회로가 막혀버렸어요 완전 정말 이런 어떤 상상력이나 표현력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건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안 되고 있어 나는 이런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주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자유로웠다면은 여행에 됐던 어떤 책을 내던가 여행에 어떤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릴 수가 있던가 그런 것들을 나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어떤 창출들이 분명히 있는 사주란 말이지 근데 생각도 갇혀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머리의 회로 속이 딱 지금 잘라버린 게거든 막혀버린 게 그거를 조금 풀어가지고 해외를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이런 자유로움이 있고 한국인들이랑 또 전혀 틀린 무엇도 있고 이런 거를 나는 조금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거든 어디에 억압을 당하거나 누가 나를 누르고 누가 나한테 지금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거는 안 돼 본인한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 자유로움 속에 나오는 무엇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본인은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일을 나는 했으면 좋겠거든 좀 자유롭고 싶긴 해요 회사를 못 다녀요 진짜 이성격 때문에 그걸 해야 돼 그래서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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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옮기던 해외에서 아예 그냥 살던 결혼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자랑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 생각이 트인 그런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이게 부부로서의 어떤 그 제도보다는 그 제도에 움직이기보다는 서로 자유로운 쪽에서 뭔가 도방 같고 동반자 같고 서로 부담 주지 않을 무엇 서로 가족이라는 제도에 섞여가지고서는 내가 뭐를 꼭 해야 되고 이게 며느리의 돌이고 이게 뭐 여자의 돌이고 이런 거에 국한된 걸 굉장히 좋아하지도 않고 본인은 그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고 해 그 회로 하나만 딱 틀면은 정말 머리 위에 꽃이 하나 딱 트이는 게 보이거든 최근에 파운드에서 인폭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인폭이라기보다는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사는 사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 프리하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가고 먹고 해야 되는 사주가 맞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힘든 거고 본인이 특이해서는 아니라고 봐 나는 특이한 사람은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 사주 자체가 자유로움 속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대요 창출이 된대요 그게 또 돈을 벌 수도 있어 그걸 창출을 해갖고 그거를 뚜껑을 확 열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 완전 지금 닫혀 있어 그 회로가 있는 걸 본인이 알까도 싶어 뭔가 뭘 진짜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장 동룡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사주는 똑같은 동룡인한테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국이란 나라에서도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 그렇게 살기에는 본인이 너무 팍팍함을 느껴 갑갑함을 느끼고 밖에 나가야 돼요 본인이 아직은 요거밖에 경험을 못해봤잖아 경험이 더 많이 쌓일수록 내가 잘돼요 이게 긍정과도 엮여있긴 하지만은 난 나가야 돼요 무조건 이사주거든 정말 자유로워야 돼요 이사주야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 그냥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 회로가 완전 끊겨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오픈을 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자식의 도리로 부모한테 뭐를 해야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마 그냥 나가서 너는 너 혼자 잘 살아 우리 할머니 이 얘기를 하거든 결혼도 안 해도 상관없어 본인이 그 자유로움이 좋다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야 이해했어? 네 그리고 완연한 도시보다는 약간의 시골을 끼고 있는 좀 푸르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데가 본인한테 더 잘 맞을 거예요 도심이 싫어 어 그러니까 완연한 도심에 섞이면은 안 돼 그게 또 다시 닫혀버려 그 회로가 그래서 자연을 조금 섞은 진짜 나는 딱 뭔가 본인만의 뚜껑을 그 회로를 열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려도 나는 어 인기 많아질 것 같거든 처음부터 첫술이 배부르지는 않아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그냥 여행만 하고 다니면서 이러이러해요 어 근데 막 수익이 막 창출이 되고 오씨 막 이만큼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막 이만큼이 돼 있고 어느 순간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해외를 계속 왔다 갔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도 되고 그렇게 결혼 안 해도 돼 본인이 그 얽매이는 또 결혼에 대해서 얽매이는 그게 또 본인을 힘들어할 거야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주는 맞아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시골에서 가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시골이 솔직히 더 좋잖아 왜 도심 사람들이 왜 시골로 여행을 다녀 뭔가 힐링을 하려고 가는 거잖아 그럼 도심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만 그래도 상위시설이 도심에 있잖아 그래서 사는 거거든 근데 본인은 그거 없어도 된다 소리가 나와 예를 들어 내가 떡이 너무 먹고 싶어 내가 그냥 쥐어 먹으면 되지 만들어 먹으면 되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그 농작물로 있는 걸로만으로도 뭘 만들어 먹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도심에 꼭 백화점이 있어야 되고 큰 마트가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 속에 분명히 자유로움 그 뚜껑이 열리면 생각의 자유로움 내가 진짜 나로서 아직 살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 그것만 잘 잡아간다면 본인은 사람을 많이 주위에 두지 않아도 돼 어차피 두려고 해봤자 갈 거야 왜냐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조금 결이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정신병자 같은 거 우리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그 회로 하나만 열면 정말 자유로울 사주들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르게 아이디어가 됐던 조금 다른 소스가 됐던 사과를 보고도 나는 틀린 생각을 해요 사과는 그냥 빨간데요? 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근데 본인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아 사과는 사과 하나로도 굉장한 소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거든 근데 그 회로가 지금 완전히 닫혀있어 끊긴 건 아니에요 닫혀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오픈을 해서 열면은 정말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아 결혼이란 거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 본인은 특이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러한 거야 내 생김새가 그러한 거예요 근데 절대 사람들이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특이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할머니는 하나도 특이해 보이지 않아 네가 사주를 그렇게 타고 태어났고 인간이랑 멀어져야지 네가 더 행복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 그러면 인간들이랑 멀어지려면은 막말로 내가 뭐 스님이 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본인한테 종교인이 되세요 연부를 두들기세요 목탁을 두들기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런 사주는 물론 없지만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어디에 딱 진짜 엉덩이를 붙이고 살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럼 직업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해의를 가볼까? 이런 생각들 조금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는 해외가 어쩔 수 없이 들어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해외로 그냥 나가버려요 미련 두지 마요 부모님이고 뭐고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인 거지 그렇게만 생각을 해 그것 또한 본인의 그 자유로운 회로를 막아놓는 거니까 한마디로 나는 나대로 나 혼자서 자유롭게 정말 살아야 돼요 이 사주로 부모도 나를 잡으면 안 되고 내 남자친구든 내 그냥 동성친구든 나를 잡으면 안 되고 연애를 하더라도 박목을 해야 돼 본인은 박목 스타일로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갑다 해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특이한 거 아니야 특이하다고 남들이 나를 특이하게 본다고 해서 내가 진짜 특이한가라고 생각하지 마 남들이랑 틀린 회로가 나한테는 있는 거구나 그 회로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이 생각을 진취적으로 하면 돼요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주눅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목표는 물론 중요하기는 해 근데 그 목표를 가지라는 것만으로도 본인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될 대로 그냥 되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전도 보지 마 볼 필요 없어 그냥 정말 내가 딱 얘기해줄 거는 그냥 해외에 나가 그래야 자유로움의 날개도 얻을 수 있고 지금은 왜 우리 다섯 가지의 신맛 단맛 이런 다섯 가지의 맛이라고는 하는데 오감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야 본인은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는 하겠지만은 아직 몰라 그 회로들이 오감이라는 게 다 열려버리면은 본인은 일 한번 낼 사람이에요 일을 낸다는 게 왜 우리 유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그게 책이 됐든 어떤 뭐 여행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도 작품이 있고 그렇게 크게 한번 사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해외 사주를 섞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돼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야 그 회로만 열린다면은 내가 날개를 달 수 있어요 본인 사주의 생김새가 그런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해도 돼 남들이 뭐라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랑 나랑 어떻게 같아 엄마 아빠도 틀리고 너랑 나랑 생일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눈도 틀리고 코도 틀리게 생기고 다 틀린데 손가락도 틀리고 어떻게 같아야 돼? 왜 남들 하는 걸 똑같이 해야 돼? 왜 남들 취직 가는 나이에 똑같이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니네들이 나 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잘못 사는 게 절대 아니야 그 나이대에 시집 가야 되는 나이대에 시집을 못 간다고 해서 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데려 족새처럼 무언가를 누가 나한테 간섭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힘들어져 본인은 그래서 잘못하다가 내가 아 나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많이 했어요 되게 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남들한테 이해를 받을 필요도 없어 왜 남들한테 이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다 보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생겨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 본인은 본인 장단을 치면 되는 거야 본인 장단이 쿵쿵 때래 쿵쿵 때만 치면 되는 거야 좋은 놈은 그 장단에 춤을 출 수 있는 놈들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이 장단이 너무 싫대 이러면 되는 거야 남들 어떤 틀에 갇히려고 하면 본인은 절대 안 돼 틀에 갇히는 순간 남들한테 맞추려고 하고 남들이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틀이 되는 순간 갑갑함을 느끼고 내가 특이한가 싶고 내가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럼 안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잘못하다가 본인은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게 들어오니까 얽매이지 마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그 사람을 꼭 다시는 만나고 싶기도 해요 누구를? 그 파혼을 만나 음... 아니야 내려놔 그 파혼을 했더라도 그 제도 속에 또 갇히면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어... 라는 생각이 들어 왜 사람이 정이라는 것도 있고 미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냥 그게 아직 포기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어떤 창의적일 수 있고 이러한 회로들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구나 당연히 사람이라면 살아오면서 짠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했겠지? 근데 지금 본인의 회로를 열어두면은 짠맛도 본인한테는 틀리게 느껴질 거고 남들은 그냥 짜다가 끝인데 그게 틀릴 거야 그게 아직 안 열렸어 그래서 할머니가 보는 건 너 오감을 아직 못 보내구나 맛보지 못했구나 이 소리가 나와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예를 들어 갇혀있는 생각을 했을 때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애도 낳아야 되고 결혼도 해봐야 되고 이게 갇힌 생각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자로 태어나서 해볼 건 해본 거잖아 결혼도 해보고 뭐 예를 들어 애도 낳아보고 그거에 갇히지도 말라는 거고 그게 본인의 인생도 아니라는 거고 그러한 거를 경험을 본인은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 인생의 어떤 쓴맛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야 본인은 분명히 이게 생각을 내가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생각이 아무튼 특이해 나도 그 특이하다는 개념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특이한 거야 근데 특이한 게 절대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창의력이기도 하고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그거는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이에요 절대 그 색깔 일반인들한테 안 나와 그래서 나도 지금 표현을 못하겠는 거야 이거를 말로써 풀어내지를 못하겠는 거야 왜냐 우리 한색 거진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사주를 보면은 빨간색이면 빨간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분명히 존재하거든 근데 본인은 여러 색깔이 굉장히 많이 적혀있어 그래서 이거를 딱 무슨 색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무지개도 아니야 이거는 마블링 알지 마블링 어 마블링이야 본인 특이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틀에 갇혀가지고 살지도 말고 틀에 갇혔을 때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죽지마 네 이제 다 됐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